안녕하십니까 mbs 뉴스대장 대장 초대석 시간이고요. 저는 제 옆으로 좀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오셨습니다. 저 포함이 4분이서 이제 방송을 진행할 겁니다. 한번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 우측부터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사단범위 시니어벤처협회 광명지혜 회장이신 김민경 회장님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. 안녕하십니까. 저는 광명지혜 시니어벤처협회 광명지혜 김미경으로 이번에 창립을 할 것이고 3월 5일날 그리고 비긴21이라고 하는 발달장애인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곧 런칭을 앞두고 있습니다. 네 좋습니다. 제 왼쪽으로 일단은 우리 박영웅 영우씨 이따 소개해드릴 거고요. 자 그 다음에 옆에 또 부회장님이시죠. 김수영 부회장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희는 발달장애를 키우는 부모들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 제 자신의 삶보다는 아이들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하고 있고 좀 안타까운 것은 아이들이 다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여지껏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씨름하고 있습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네 좋습니다. 화면 아니면 카메라 봐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 모니터는 안 봐주셔도 됩니다. 자 그리고 저희가 첫 번째 코너로 저희 방송에 이제 당신은 누구십니까? 라는 코너인데요. 저희가 20초 동안 시간 드릴 건데 우리 회장님만 일단은 20초 동안 시간 엄수해 주시고 멋진 소개, 확장 소개 정중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? 아 네 그러겠습니다. 좋습니다. 제 멘트 듣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. 자 김민경 회장님 당신은 누구십니까? 네 저는 시니어 모델로 2018년부터 활동을 하고 있었고 저는 좀 정체성이 모호합니다. 저는 농사도 짓고 또 여러 가지 카페도 운영을 했었고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을 운영을 하다가 음 이제 우리 그 자 여기까지 네 죄송합니다. 못 다니긴 해도 이어서 갈 거고요. 네 네 네 잠깐만요. 농사? 농사는 왜 찍으신 거예요? 모르겠습니다. 자식농사 아니죠? 아니요. 밭농사를 짓고 있습니다. 실제로요? 지금도 현재? 그리고 지금 일이 바빠서 현재는 그냥 내박혀두고 있습니다. 아 그렇군요. 카페는 뭐예요? 카페도 하다가 집어치었다가 이번에 또 하려고 준비를 했었다가 세팅까지 다 만들어 놓고 뭔가 어떤 영적인 메시지가 와서 하지 말라는 신호를 듣고 하지 않고 비기니시비를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좋습니다. 자 오늘 그래서 오늘 모신 이유가 바로 이제 시니어벤처협회 광명지에 더불어서 이제 발달장애 관련해서 비기니시비를 여쭤볼 건데요. 그 전에 한번 우리 김수현 부여자님. 네. 한번 신이어벤처협회하고 비기니시비를 뭔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. 네.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요. 우리 발달장애 친구들 워킹 연습을 시작을 했습니다. 하게 된 동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프로그램들 공식적인 프로그램들이 다 수돕이 됐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비장애인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됐어요. 그래서 우리 대표님의 의견으로 인해서 우리 발달장애 청년들 넓은 공간에서 공원도 되니까 거기에서 우리 워킹 연습을 한번 시켜보자. 자세도 교정이 되고 스트레스도 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작은 발걸음이 시작이 되어서 비기니시비를 우리 발달장애 청년들 모델이 탄생하게 되었고요. 사실은 이제 패션쇼라는 것이 굉장히 화려한 쇼잖아요. 그래서 발달장애 청년들만 가지고는 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시니어 모델들과 콜라보 쇼를 할 때가 가장 또 아름답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가 시니어 모델들 사업도 같이 하기 위해서 시니어 벤처협회를 저희가 이제 지회를 창립하게 되었고 이제 거기에서 시니어 모델과 또 발달장애 청년들 모델들이 함께 콜라보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그럼 워킹 연습을 하다가 아예 떠오르신 건지 이걸 먼저 제안하신 게 우리 김희경 회장님이신가요? 네 맞습니다. 아 그럼 그 발달했을 때 계기 좀 한번 해주시죠. 어떻게 제안이 되는 건지. 아 제가 이제 시니어 모델로 활동을 하면서 제 자녀가 이제 장애가 있으니까 뭔가 그러니까 저는 제 자녀를 데리고 유럽여행도 다니고 여행을 많이 다녔죠.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화적 감수성이 제 딸보다도 제가 더 많이 넓어졌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그 삶의 질이라는 것이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? 그냥 재산으로만 재산이나 물질로만 될 것이 아니고 제 자녀에게 어떤 문화적인 그런 접근성을 좀 주고 싶었었는데 척박합니다.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에.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금 시니어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내 자녀를 모델로 시키면 좋겠다. 이런 걸 먼저 착안을 했었고 그런데 제 자녀가 좀 지능이 많이 인지능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런 인지능력이 좋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를 모델로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시장에서 먹혀줄 것도 같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 그 발달장애인들을 모두 한번 해보자 해서 작년에 10명을 오디션을 봐가지고 한번 그 시도를 한번 해봤던 것입니다. 워밍업으로 일단은 제가 워킹을 가리키고 모든 이제 이것이 어떤 시뮬레이션이 없다 보니까 제 기획대로 했는데 그것이 어떤 하늘의 뜻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10월 23일 날 광명동굴 야외 무대에서 했는데도 날씨마저도 도와주는 아주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. 10월 23일 날 광명동굴에서 양기대 전 시장님께서 하셨다는 거. 지금 양기대 의원님이시죠? 네네 맞습니다. 또 광명시장님께서 열심히 뛰어다니시고 광명동굴이 유명한 관광 명소잖아요. 네 그래서 거기를 좀 상징적으로 그곳에서 하고 싶었습니다. 40만이 우리 시민, 광명 시민 여러분들께도 많이 찾기도 하고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겠지만 자 그럼 그때 오디션 봤던 학생 중에 또 한 명이 여기 있습니까? 네 있습니다. 기억나십니까? 우리 영우씨. 오디션 봤을 때 어떤 걸 오디션 봤습니까? 예사님이랑 오디션 부모였대 사무실에서 오디션 봤던 거 기억나죠? 네. 그거 설명해 주시면 돼요. 네. 이렇게 번호 붙이고 그렇게 했던 거 기억나죠? 네. 네.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.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한 거냐면 제가 그 빅인 21을 만들면서 빅인 21의 또 네이밍의 뜻도 있다가 설명 좀 듣고 싶으면 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할 거고요. 다시 말씀해 주세요. 어떤 네이밍에 관련 것들인지. 그 장애인 모델이라고 해서 장애인이라고 하는 저는 그 단어를 좀 지향하려고 좀 많이 고민을 했었고. 네. 그러면은 이 장애인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그 네이밍이 어떤 것이 있을까.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인터넷을 뒤지면서 많이 찾아봤는데 우리가 흔히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네이밍들은 이미 선점이 돼 있거나 많이 쓰고 있었고. 네. 그러다가 제가 그 포르투갈에 제가 여행을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여행을 간 곳에 그 빅인 어게인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버스킹을 거기에서 하는 텔레비에서 하는 걸 제가 봤어요. TBC 빅인 어게인. 네. 그러면서 항상 저기 포르투갈을 좀 포르투였었거든요. 포르투갈을 좀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빅인 어게인에서 제가 이제 빅인만 착안을 해서 시작한다는 그런 뜻으로 네이밍을 제가 만들었고. 그런데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뭐 우리 영우처럼 어떤 피지컬이 좋은 친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좀 다양합니다. 이런 체격들이. 뭐 키가 작은 친구들도 있고 뚱뚱한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아름다움은 다르다는 것에 있다. 제가 그 슬로건을 만들었는데 저희 청년이 그거를 아마 좀 지금 갑자기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. 자 아름다움은 다르다는 것에 있다. 아 다름을 다름에 있다. 조금 더 우리 하면 이거 관련해서 우리 김세 부회장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. 아름다움은 다르다는 것에 있다. 빅인 21. 사실 모델이라 그러면 저희가 딱 생각할 때에 굉장히 마르고 키가 크고 또 운맵시가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시잖아요. 그런데 우리 10명의 우리 빅인 청년들은 단신인 피가 한 150 정도 되는 단신인 모델도 있고요. 또 120킬로가 나가는 또 거구의 또 우리 청년들도 있고요. 굉장히 다양합니다. 또 한 60킬로밖에 안 되는 또 이렇게 굉장히 왜소한 또 친구들도 있고 또 약간의 편마비가 있는 그런 또 모델들도 있는 거예요. 일반적으로는 이런 분들이 모델이다 그러면은 조금 의아해 하시겠지만 저희는 문턱이 아주 낮습니다. 그래서 아무나 자기가 하고 싶다 하면 우리가 약속을 지켜서 같이 열심히 연습하고 우리가 또 무대에 나가는 것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함께 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함께 하고 있고요. 우리 대표님께서 오디션을 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오디션이 까다로운 오디션은 아니었어요. 다만 약속을 하기로 했어요. 우리가 우리가 약속 시간 잘 지켜서 연습을 열심히 하자. 또 이렇게 무대에 갈기 전까지 우리가 함께 하는 것들을 이탈하지 않고 약속을 잘 지키고 우리가 함께 하자라는 것들을 약속을 받는 거였지 그 까다로운 오디션은 아니었던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영호 씨 같은 게 좀 긴장하고 있지만 굉장히 무대를 즐기세요. 막상 무대에 올라가면 표정도 더 밝아지고 막 워킹도 굉장히 개성 있게 또 자신감 있게 하고 있고요. 또 엄마들 우리 부모님들도 내 자녀가 이렇게 무대를 서다니 라고 하면서 굉장히 부모님들도 감동을 하셨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움이 있지만 그 안에는 각자 다름의 개성들이 있다.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아름다움은 다르다는 것에 있다. 비기니 20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. 비기니 20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